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논리가 무너지고 결국은 누구나 예상했던 뭐 채용 비리 이거에 대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우리 김당 기자님 그러면 첫 번째 패배는 어떤 거였고. 네 오늘 방송 제목은요. 조국 일가에게 2연패 당한 검찰인데 오늘 조국 동생 어떤 징역 1년 법정 구속됐다라고 하면서 조중동 헤드라인으로 지금 뽑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8개 혐의 중에 7개가 무죄가 나왔다라고 검찰이 주장했던 모든 논리가 무너지고 결국은 누구나 예상했던 뭐 채용 비리 이거에 대한 법정 구속이 됐는데 우리 김당 기자님 그러면 첫 번째 패배는 어떤 거였고. 두 번째 패배는 어떤 거였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패배는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이었죠. 여기 보면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 그리고 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서 신고한 혐의를 정경심 교수랑 공모했다. 정경심 교수가 받은 돈 일부를 공모해서 받은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재판부에서는 애초에 1심 재판부에서는 애초에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가 정 교수와 금융 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검은 유착이라고 볼 수 없다.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재판부에서는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 법정 구속하면서 1년을 징역 1년을 선고한 거고요. 검찰이 자신하게 유죄가 나올 거라고 주장했던 것 중에 무죄가 나온 거 있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웅동학원 관련해서 채무면탈 의혹이 있었죠. 그러니까 캠코 쪽에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자기 자산을 웅동학원으로 빼돌리고 웅동학원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돈을 받을 것이 있는 것처럼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놨다. 그래서 재산을 그런 식으로 빼돌린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무죄가 나왔죠. 이 부분이 사실은 조 전 장관이랑 엮여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한테 얼마 전에 조선일보가 왜 채무를 갚지 않냐라고 기사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재산이기도 하고 조국 전 장관이 갚을 의무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약간 악의적인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일보의 가장 큰 행태 중에 대표적인 왜곡 행태가 뭐냐면 분명히 다른 건데 같은 것이냐, 연관이 좀 있을 뿐이지 그건 어디까지나 연관성일 뿐이지 실제로는 별개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건데 마치 연관이 있는 것처럼 같은 것처럼 뒤섞어놓는 듯한 느낌이 그런 식으로 해서 왜곡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8개 중에 7개 무죄협이나 조범동식이나 지금 동생이나 사실 조국을 잡기 위해서 다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국과의 조금이라도 연관된 거 하나 있으면 그게 아 이거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상 그것마저도 동생 문제나 사촌 조카 문제도 그 어디도 조국 장관이 나오지 않는 게 검찰이 강력하게 강력 반발하면서 지금 항소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도 사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들과 관련한 범죄는 조국 전 장관의 공소 사실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검찰의 주요 증거 중에 하나는 문서, 허위 인턴 증명서 2018년도에 만들어진 허위 인턴 증명서에 만들어진 작성자가 국초라고 약간 영어로 써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에 있는 컴퓨터는 공용으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은 검찰의 주장, 인턴 확인서와 관련된 것도 최강욱 의원 재판에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강욱 의원을 기소한 이유 자체가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이 주요 증점 무죄에 강력 반발했다고 그러는데 주요 증점이 뭐였어요? 일단 유일하게 유죄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돈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더 주범이고 다른 공범들이 오히려 종범인데 왜 이 형량이 같게 1년이 나왔냐라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 수죄까지 인정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업무방해죄. 왜냐하면 이분은 자신이 직접 사무관리자가 법적으로 하면 사무관리자여야지 배임 수죄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분은 이 배임 수죄까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개의 범죄만 인정된 건데 다른 분들은 다 배임 수죄까지 다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허위채권이라고 검찰은 강력하게 공사 소송, 그러니까 허위공사 비용이 허위공사다. 그래서 채권이 없는 채권이다. 그래서 강제지택 면탈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채권이 진실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입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 불충분으로. 네. 입증을 못했고 허위채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고 운동화 군데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죠. 검찰이 자신들이 주장했던 게 모두 박살이 나니까 일단은 목소리를 높여서 항소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진폐하니까. 이 연폐당했네요. 그때 공사와 관련해서 건설 현장에 반장님이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검사님이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을 조금만 알면 당연한 건데 왜 이걸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말이 굉장히 거치셨는데 그냥 요약하면 약간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재판을 보면서도 검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시느라 알바를 좀 안 해보셨나. 건설 현장 알바 해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조중동이 융동학원 문제는 최악의 모랄 해제들다. 사학 비리에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결국 법원 판단은 달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이 고소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요새 보면 정말 따박따박 끝날 때마다 긴장을 내들고 따박하시는데 정말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옆에서 보기가 재밌어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사건이 조국 전 장관이 이와 관련된 소송을 따박따박 진행을 하시면 일정하게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포맷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거기다가 사람 이름만 바꿔놓으면 웬만하면 다 됐게끔 그런 포맷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이렇게 기사 제목을 뽑았는데요. 조국 향한 칼 또 부러졌다. 조국 동생이 유죄에도 웃지 못한 검. 이렇게 오죽하면 중앙일보가. 오죽하면. 아직도 조국이 무슨 권력자인가? 검찰에 칼이 부러지게? 너무 이제 검찰의 행동이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 슬쩍 이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은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좀 더 제대로 반성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내일 모레쯤 되면 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없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한동훈이라든지 박찬호라든지 이런 사람들 한마디로 충의의 라인이 깔려있어. 재판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식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진짜 요 근래에 재판 기사를 쓰다 보면 자꾸 그런 뭐랄까 되게 철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우리가 재판에 들어가고 검찰 수사를 취재하는 이유는 여기서 검찰이나 권력 굉장히 강한 권력이 잘못 휘둘러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누군가를 범죄자를 만들고 판사나 검사처럼 누군가의 범죄를 예단하는 기사를 써야 되는 건지 그거는 되게 회의적이더라고요. 그냥 혼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아주 재미없는 영화를 하나 봤어요. 당통이라는 영화예요. 당통이 누구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 세 명이 정부를 이끌어요. 혁명 정부를 이끌어요. 한 사람이 로베스 비에르고 한 사람이 마라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당통이거든요. 당통이 로베스 비에르한테 붙잡혀가지고 부패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사형이 돼요. 죽어요. 혁명 정보 안에서?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뒤집어 씌우거든요. 당통 원래 부자였어요. 그런데 부자였는데 어떤 재산에서 근거가 없는 재산이 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부패 혐의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요즘 조국 장관이라든지 추미애 장관도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보면서 그 당시에도 로베스 비에르가 당통이 너무 대중적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꺾기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것도 보면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도를 꺾기 위해서 정권을 휘둘러 보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지 않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지나가고 매번 장면 장면이 자꾸 이렇게 오버랩 된다고 해야 되나요? 쟤네가 늘 얘기하는 게 니네가 맨날 우리한테 부패했다고 얘기하는데 니네도 똑같아. 이게 그 프레임이죠. 어쨌든 조국 장관님, 정경수 교수님 빨리 건강 좀 회복하시고 또 정경수 교수님 이게 그叫做